지난주에 중국은 미국과 중국이 단계적으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중국에게 협상의 지렛대를 내줬다는 비난이 일면서 피터나바로 백악관 정책국장이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 측의 관세 철회 합의 발표를 공식 부인하면서 1단계 합의를 조율 중인 양국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의도는 협상판을 깨기보다는 중국의 합의 이행을 위한 지렛대로 이 관세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줄다리기와 남은 과정, 뭐가 있을지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주에 전해진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1단계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가까워졌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중국 측이 먼저 관세를 인하하는 어떤 스케줄. 그러니까 이번에 1단계를 하면 12월 15일에 부과되게 되어 있던 관세는 유예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관세 일부는 철회되고 그다음에 또 단계적으로 따라서 관세가 인하될 거다. 이것을 중국 측에서 먼저 발표했고. 쿠드로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이걸 확인하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단계가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에 그건 합의된 게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는 이것은 중국이 원하는 것이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승인한 게 없기 때문에 관세 철회가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꼭 11월이 아니라 12월이나 내년까지라도 협상이 연장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좀 상당히 다시 또 좀 미지수인 단계로 좀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중국 정부 발표 이후에도 교수님 지금 전망을 좀 뒷받침하는 게. 얼마나 관세 철회를 할 거고 또 언제까지 할 거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조열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합의된 관세 철회 범위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됐을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셉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것 중에서 본다면 지금 확실한 것은 12월 15일에 부과되게 되었던 관세가 유예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따져보면 트럼프 행정부도 그리고 미국 공화당도 별로 원하는 관세는 아니거든요. 첫째로는 이 품목들 대부분은 소비자 품목들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품목들을 보면 대부분 중간제나 부품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비용을 거의 다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소화시키거나 아니면 가격이 올랐어도 그냥 부분적으로만 오른 경향이 있는데 만약 소비자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된다면 이것은 직접 소비자들이 그 가격의 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 2020년에 재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또 미국 의회 총선이 진행되는데 이게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보일 리가 없죠. 그다음에 또 이번에 부과되는 상품 중에서 상당 부분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것은 법적으로는 중국산이긴 하지만 부과가치가 상당 부분 미국에서 나오는 상품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또 미국 기업들, 애플 같은 데가 또 역행을 맞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미국 자체도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관세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유예시키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문제는 뭐냐. 기존 관세를 어떻게 하느냐죠. 지금 이게 첫 단계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따져보면 우리가 전해서부터 얘기했던 이게 스몰 일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미국 농산품을 중국이 사주겠다. 그리고 또 미국에 있던 기업들의 활동을 좀 더 보장하겠고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좀 강화하겠다. 그런데 이것들은 일부는 이미 중국이 실행한 내용들이라고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 초나 중순에 법으로 통과시킨 내용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환율 조작을 막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정부의 투명성을 좀 제고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또 농산품 같은 경우에도 한 200억 다을 수준의 농산품을 사겠다고 하는데 이게 2017년 수준이긴 하지만 2016년 그 전에 수준보다는 좀 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국 강경파들은 이게 어떻게 그냥 미국에 도움이 되느냐. 오히려 좀 후퇴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진짜 좀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거슬린 거는 그래가지고 이건 나쁜 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에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갑자기 금요일 오후에 아직 합의된 건 없다. 그렇게 발표한 것이죠. 백악관 내부에서 반대가 있다는 로이더통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반대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막 얘기했듯이 네바로 자문관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는데 지금 나온 조치를 본다면 이것은 미국이 진짜 관심이 있었던 산업정책 금지 또는 보조금 금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런데 지금서부터 관세를 내리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협상 레버리지를 많이 잃을 것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좀 본다면 일단 어느 정도 협상 진전되면 거기에 또 다른 이슈들을 끌고 와서 그래가지고서는 또 상대방을 놀라게 하면서 또 다른 이슈들을 계속 이렇게 물어가면서 협상을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서부터 우리가 어떤 스케줄을 따라서 관세를 처리해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리면 그런 깜짝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기가 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나바로의 실력이 별로 없는 딜이다. 그런 비난에다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에 둘 다 좀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이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기로 사실상 합의를 본 것으로 보이면서 내년 대선에 급한 불은 좀 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이 관세와 미중 간의 좀 위화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대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도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무역 분쟁을 빨리 좀 종식 종결시켜야 하는 일종의 압박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데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압박이 있다고 보지만 무역 전쟁을 끝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미지수가 많다고 봅니다. 지난 5월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중국하고 협상이 거의 다 끝난 단계다. 그렇게 정도 가까이 가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하고 싸움을 좀 시작하려는 그런 취지를 좀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5월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중국하고 협상이 잘 돼서 마무리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이후에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붙일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항공기 보조금에 대해서도 벌써 또 다시 무역 전쟁 보복 관세들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단계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확실히 경계하지만 무역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은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거 전략에서 좀 마다들어가지 않는 면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선거할 때도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이 무역 전쟁이 상당히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무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리스크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 끝나면 다른 걸 시작하고 좀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 이것은 부정적인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를 올리지 않으면서 무역 전쟁을 계속하는 중국이 만약 아니라면 또 다른 상대를 찾아가지고 그런 전략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싸움을 계속 이어가면서도 부분적인 합의에 서명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서명 장소도 어디가 될지 참 관심입니다. 지금 언급되는 게 알래스카에서부터 그리스까지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죠. 처음에는 아이왔주나 아니면 미국의 농업으로 강한 주들을 좀 제기한 것 같은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거 전략에 지금 맞물려 가려고 그렇게 했던 상태인데 중국은 비슷한 이유로 여기에 그냥 밀려갈 수는 없다.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선 하와이나 알래스카도 지금 언급이 나온 상태이지만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미국 영토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중국이 오히려 제시한 것은 마카온데 또 이번에는 또 마카온은 중국 영이니까 미국이 안 가겠다. 그렇죠. 그래서 또 그리스 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시진핑이 개도국들 순방이 있어가지고 끝날 때 그리스에서 하자. 그런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외국 순방하는 경우를 본다면 북한하고 관련된 싱가포르하고 하노이 순방만 빼놓고서는 다 좀 비난들이 많았어요. 특히 유럽에서는 비난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냥 그리스에 가서 서명을 하고 싶지는 또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12월 아니면 1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또 언급을 했는데 지금 APEC 회의가 칠레에서 원래 칠레 11월에 APEC 회의에서 서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회의가 취소됐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미국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미국하고 칠레하고 APEC 회의를 미국에서 1월에 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만약 1월까지 연기된다면 미국에서 APEC 회의에서 할 가능성도 가능이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